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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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와.. 생각보다 소리 크다!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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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첼로가 음색 깡패라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아! 웅장한 울리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! 다행이네! 마이크로 그런 걸 다 잘 잡아야 돼! 고인 고인! 어떻게 해도 될 것 같긴 하다! 주변에서 오빠 컴플레인 안 들어와요? 시끄럽다고? 아니 근데 낮에만 하고 그리고 요새 연습 안 해도 상관없어! 요새 연습을 안 해! 낮에는 괜찮아! 이거 뭐라그래요? 피지카토 개가 운다! 좀 같이 녹을 될 것 같은데? 장학으로 넣어도 개가 같이 부른다고! 감동! 누나 첼로의 빌리는 직장인 거 같은데? 이제 저는 들어가볼 거 같아! 처음 들어가도 내가 연주 한 번 더! 연주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! 그때 그때 갔잖아요! 에스위룸 하던 게! 야 그건 내가!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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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! 엇! 놀릴 게 없으냐? 천천히! 천천히! 전혀 달라지네? 그래요! 저 그게 문제예요! 원래 어려우면 더 빨라져! 못하면 더 빨라! 나는 손가락이 안 돌아가서 더 빨라지! 맞아요! 그게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건데! 누나 이렇게 약간 박자까지 맞춰가면서 고치기에는 시간이 없지 않을까요? 이렇게 맞춰서 연습해 볼 거 같아! 아! 나랑 같이 같이 하신다! 봤는데! 봤는데! 처음부터 한 번 이 세포를 해보자! 제발 한 번 해보자! 해보자! 제가 다시 한 번 해보자! 네! 엄한 프레임 τ 박수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? 뭔데? 아 나 처음 해봐요 오 너무 재밌다 I can't do it I'm sure you can do it But you need to relax a little bit If it's so easy then I wouldn't be a pianist Maybe you need some more of that plum juice 네, 그리고 그의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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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